제수생 제수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밤 12시 넘도록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독서실 한쪽에서 누가 휘파람을 불더라구요. 아 누구야 시끄럽게 공부에 방해가 돼서 저는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한동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종범인이 오잖아. 나도. 왜 웃기게 짰어. 나도 그거 보고 웃겨. 나도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스윗귀신. 친미귀신. 아메리칸 고스트. 아메리칸 고스트. 넘어가자. 너무 웃기네 진짜.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따놓는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아유. 진짜. 아. 익명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제수생이었을 때입니다. 밤 12시 넘도록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독서실 한쪽에서 누가 휘파람을 불더군요. 아 누구야 시끄럽게. 공부에 방해가 돼서 저는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한동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또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참다 참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죠. 거기엔 어떤 사람이 벽을 보고 뒤돌아 앉아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하면서 저는 그 사람 어깨를 잡고 얼굴을 돌렸는데 그 사람은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파람 전문가는 이종범. 여러분 예상이 맞았습니다. 여기가 섬집아 휘파람 따놓기. 여기서는 털리콥터가 나와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휘파람 전문가 이종범을 자르고 털리콥터로 바로 쳐야지. 이것까지 내가 첨삭해줘야돼? 한국어 몰라요. 노잼이 공포다. 그쵸? 방송의 최고 공포는 노잼이에요. 나 눈물나. 네.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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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입해서. 넘어졌습니다. 너무 무서워. 이게. 이게 공포입니다. 가난이 공포에요. 여기 귀신. 누구. 누구야. 나갔어요? 몸개그가. 몸개그가 공포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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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희극인 윤태진씨 오셨습니다. 예. 야. 왜 이렇게 흰 걸 입혔어? 아. 안 돼. 아. 아 하지 못해볼까네 이게 더 무섭다 내가 들어오면서 웃음 터졌어 아 언니 고생한다 자 윤태진씨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놀래킨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놀래킨 소감 놀래킨 소감 어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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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구나 윤태진 일로와 저쪽 끝에 앉아 여기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서워 언니 언니 근데 괜찮아 아니 의자 빼줘 의자 안 뺐어 아무도 의자 빼지 않았어 의자 안 뺐어 아무도 아 너무 웃겨 저희가 공포나 했는데 본인이 좀 쫄고 있었던 거 같은데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어려워 이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어차피 안 무서워요 아 그래요? 아 무서운데 민낯이 공포죠 사실은 여자들에게 민낯이 공포입니다 벗어도 돼요 아 이거 언니 많이 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치겠다 다치겠어 뭐야 뭐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등장한 귀신인데 아 그러네 새로 샀나군요 아쉽게도 왜 사는거에요 아쉽게도 좀 예뻐요 아름다운 조명 무드등이래요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이 보이지마 나 그리고 신발도 벗었다고 어머 소리 날까봐 셀리터 소리 나갈까봐 신발도 벗었어 유티지 사진 하나 찍고가 그래그래 여러분 막단을 이어서 사진 불 켜고 찍어야 되나? 네 사진 안나오는게 공포죠 신발도 벗었어 누가 쓰레파 신고를 해 녹화가 안되나요? 아니요 아 지금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생겼나봐 문제가 생겼나봐 아니 진짜 무서워 이거 어두운 데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 이거 아 진짜 나 그래도 이렇게 밀어받았잖아 얼굴부터 가리려고 거기서 봐봐 거기서 봐봐 거기서 봐봐 신배러 신배러 아 왜? 거기 거기 여기 이렇게 다 보이지 여기서 찍을게요 이렇게 우리 첫 키 보이니? 네 첫 키도 보이고 이렇게 불 켜주세요 오빠 에이 크리스마스야 응응 할로윈 같아 크리스마스야 하나 둘 셋 혹시 좀 불 하나만 더 꺼주실 수 있어요? 아니 저 이 불 이 불 전체적으로 하나밖에 안 켰어 오 무서워 어 됐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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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무섭게 아니아니 이 사진은 되게 잘 나와 하나 하나 둘 셋 야 이 배터리 다 된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 나도 얘 들고 이렇게 찍을게 응 나와? 응 하나 둘 셋 고생하세요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아 민태진이 대기시간이 엄청 길었어 민태진 밥이라도 사줬니? 어 나 밑에서 먹었어 구내식당에서? 어 맛있었어 하 hij 왜그래 왜왜왜왜 ned 왜 그러는거야? 왜 그러는거야? 아으씨 왜 그러는거야? 왜그러는거야? 뭐보고 놀란건데 몰라 누가 소리지른거야? 안녕 energetic 안녕 오 recognizing 누가 지른거에요? 자 다음은요? 역시즌 세일로 패딩을 할인하던데 지금 미리 살까요? 올겨울되서 유행이 바뀔까요? 패딩 산다? 안산다? 패딩 할인일때 요걸 사느냐? 안사느냐 역시즌 세일이라는게 여름에 겨울거 파는거죠? 산다? 안산다? 하나 둘 셋 안산다! 음 안맞았습니다 왜 산다를 골랐어요? 제가 남자는 패딩이니까 패딩 살 줄 알았죠? 아니 자기 취향을 얘기하라고 자꾸 따라오지말고 맞추려고 노래 부를 생각으로 따라오지말고 그리고 펜 떨어뜨렸으면 주워야지 왜 안주워가지고 나보고 그래서 주우라는거에요? 아까 분명히 펜 떨어뜨린거 같은데 떨어지니까 보더니 무시해 저보고 주우라는거에요? 고맙습니다. 친절하세요. 지니어스급 두뇌전쟁이라고 하십시오 눈치게임 미쳤다 선방쇼 미쳤다 노래 부르려고 하지말고 자 본인 얘기를 하세요 왜 살라고 그랬어요? 노래 부르려고? 패딩 있든 말든 뭔 사과하냐 난 노래만 부르면 땡이야 아이고 이거 눈치게임이 아니에요 소신발언하는 시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네 친구랑 스페인어 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친구가 혼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저만 너무 못한다고 비유당할 것 같아요 매일 혼자만 공부하는 친구 정신력을 흐트러뜨리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틀어서 방해할까요? 아니 더 열심히 할 생각을 안하고 친구의 정신력을 흐트려요? 너만 이기면 돼 이런거죠 너무 웃긴데 노래를 틀어서 이제 그 수능 금지송 네 WS501의 암율맨 대 샤이니의 링딩동입니다 암율맨이냐 링딩동이냐 달아났다 이거냐 링딩동 이거냐 진짜 열받네 링딩동 이거지 응링딩동 응링딩동이에요? 응링딩동 안무가 약간 링딩동 이런 느낌 앞에 응이 있는데 응링딩동 암율맨은 달아났다 오늘도 둘다 이제 중독성이 있는건데 암율맨이냐 링딩동이냐 하나 둘 셋 암율맨 이건 아니야 이건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응암율맨 에이 피디님 피디님 이거 들어오세요 그래 X야 응암율맨 이건 솔직히 너무 시간차 야비했어요 아니 아니야 응암율맨 아 진짜 치사하다 세대장에 형 좀 추했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VAR 돌리자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아니 기다렸다 들어오셨잖아요 응암율맨 응링딩동만 되고 응암율맨 왜 안됩니까 아니 제가 링딩동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는게 어딨습니까 자 이거 골인정 아 어떻게 골인정 이거 어떻게 골인정 자 지금 여전히 4개 맞은 상태에 묶여있어요 응암율맨 응암율맨 모릅니까 응암율맨 저는 개인적으로 링딩동이 더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요? 네 따가락딱 이게 진짜 열받는데 네 링딩동 이게 더 링딩딩딩딩 그건 열받게 불러서 그렇구요 네 자 응암동 히트곡인가요 응암율맨 자 다음요 경고에요 경고 뭘 경고에요 옐로 카드 네 네 어이 뭐야 이게 어머머머머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반응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 그냥 그 있는 자체로 객관적으로 관망하고 바로 해결책으로 아 착수하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꺼내라 그래서 밑바닥까지 다 털어내야 시원하지 않냐 근데 남편은 여기서는 이제 감정을 드러내는 건 불필요하다 이제 여기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리해서 해결책으로 나아갈 것이냐 방향 전환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남편은 바로 방향 전환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듣다보니까 배디도 사실 되게 감정이 없는 편이거든요 비슷한 면이 좀 있죠 제가 무슨 감정이 없습니까 그 마음속에 아이가 없어요 마음속에 뜨거운 아이 같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 이런 말은 좀 과학 소질이네 대개는 특히 그렇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해설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중개석에서는 아니에요 중개석에서는 미쳐 날뛰입니다 유일하게 날뛰는 공간이 거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경기할 때 막 골 넣고 그러면 막 이런 거 치고 막 막 피울면서 막 하잖아요 막 막 진두집이 하시잖아 그냥 엄청난 분들은 그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설할 때 같이 살면서도 그런가요? 같이 살면서는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감정이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아! 최근에 최근에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애들 데려다주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잘 안 놀라는데 리액션을 본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왜그래 왜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헉! 메뉴가 이겼어 하하하하하하 리버풀 이겼어 하하하하 오 예스 예스 온 국민이 놀랐어요 오 그건 놀랄만 하죠 네 역시 탈러 역시 헤버진 그렇게 놀라는 거 진짜 손에 꼽아요 역시 전설 메뉴의 전설 기적의 승리 네 우리나라 독일이 있는 것보다 더 놀란 거죠 비교가 안 되게 놀랐어요 이거 과오 볼만 하거든요 오늘도 안 좋아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라 왜 눈물이 나지라고 하신 분이 하하하하 큰일 난 줄 알고 왜그래 왜그래 그랬죠 잘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죠 맞아요 런던에서 한인사회에서 기계나 뭐 처음 보는 기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남편한테 와요 갖고 와요 물어봐요 그 정도로 햇섭 맞네 햇섭 예전에 그 왜 전파사라고 하나요 TV든 라디오든 고장나면 들고 가는 것처럼 런던 전파사 런던 전파사 같은 느낌으로 정확해요 네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막 이렇게 껐다 켜도 안 되고 차도 안 되면 그때 갖고 와요 그때 뭐 다시 막 깔아주신다든지 새로 다 이렇게 설치도 해주시고 그런 건 조금 해주죠 오오오오오 진짜 전문적이지는 않는데 네 그냥 일반인의 지식에서 조금 더 아는 정도 진단도 해줄고 네 방금 눈빛에서 진짜 부시는 것 같아 제가 조금 해주죠 근데 진짜로 눈이 딱 진실된 눈을 오오오 순돌이 아빠 두 개의 직업 두 개의 직업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직업 전파사와 해설자 일단 사네 다 다 사야 저도 이제 IT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은 저보다 한참 위에요. 그러니까 백인도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하는데 거의 다 이제 물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그 최신 폰도 또... 네. 벌써 이미 사전 예약 구매를 했죠. 나오는 날에 바로 수령해가지고... 수령할 때 뭐 문제 없었습니까? 수령을 직접 가서 했나요? 네. 직접 했어요. 모자 쓰고 가서. 다 알아보실 텐데?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모자를 써가지고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그거 이제 등록할 때 본명을 해야 돼가지고. 아 이거야. 아니 세상에. 아니 어느날 그 같이 이제 리허설 하러 만난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 모자 하나만 갖다줘 그래서 어? 내가 모초킹을 또 알았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왜 모자 셀렉션을 요구하지? 그래가지고 어떤 모자를 갖다주지? 그렇게 말해서 찾다가 그니까 머리가 되게 작아요. 엄청 소두여서 제 모자를 갖다주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찾다가 어... 작은 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딱. 네. 네. 갖다줬는데 이거 왜 모자가 왜 필요해? 그랬더니 기계 수령하러 가요. 아... 하지만 박지성님. 박지성님. 수령하러 빨리 오세요. 박지성님. 거의 이 느낌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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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지금... 그치? 저희가 지금 또 해설 리허설을 하다 와가지고 지금 약간 체력이 소진된 상태거든요. 좀 괴롭혀 봐야 돼요. 네. 2연패를 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네. 자 본인이 왜 아닌지 좀 어필해 주시겠어요? 아 왜 아닌지를 어필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걸 내가 가만히 앉아있었고 나는... 계속 여기서 나의 눈만 쳐다보고 있고 해를로 해를로. 네. 거기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지금 댓글이 너무 웃긴 게 지성님한테 이제 삐를로의 마음을 이해하네. 이제 알았니? 그때 그렇게 지성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철두철비하게 마크했던 피를로의 마음을 이제 이해해봐라. 아 근데 나는 피를로를 이런 눈으로 쳐다보진 않았지. 날것을 약 4 Rem R Sport 말 맛을еп 긴 skype는 Duty 그러니까... 물 마시면서 계속 놀아보니까 너무 폐로 나왔어요. 아 야야야 야 야 .. 오늘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그러니까... 이거 마피아를 잡아내기 위한 거지 남편 폐는 방송이 아니에요... 근데...